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참여한 달빛동맹, 햇빛찬란 e플랫폼 구축사업이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대구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달빛동맹, 햇빛찬란 e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축사업에 따라 광주시와 대구시는 에너지 전환마을 지원 플랫폼과 햇빛발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동을 위한 상호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